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혹시 인생이 이유없이 꼬이고 있다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도와줄게. 늘 당신의 바람을 이뤄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맞장구를 쳐놓고 나중에 가선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발뺌한다. 걔만 아니었어도 그 자식 때문에 망한 거야. 입만 열면 신세 안탄 남탓을 한다. 척척박사 납시였네요. 농담이랍시고 당신에게 비난과 조롱을 서슴치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다 할 줄 안다던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이런 말로 당신의 좌절감을 부채질한다. 싫은 집에 일이 좀 생겼어. 회사에서 상사가 날 괴롭히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척, 피해자인 척 한다. 네가 나한테 소홀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명백한 잘못을 들춰내면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난 네가 필요해.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려는 순간 이마를 던져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체크해 보셨나요? 당신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 주는 듯한 그 사람. 하지만 만날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라면 그가 심리조정자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크리스텔 푸틴 콜렝 지음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입니다. 이세진 님이 번역해 주신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면 100미터 밖에서도 심리조정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심리조정자에게 자꾸만 걸려드는 심리 메커니즘을 밝히는 이 책은 24년간 심리조정에 대해 연구한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크리스텔 푸티콜렝이 그간의 연구 결과와 상담 사례들을 토대로 심리조정자들의 행동과 활발하게 돌아가는 두뇌 기능 사이에서 발견한 상호 보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탄 심리학 20만부 베스트셀러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크리스텔 푸티콜렝 심리처방의 결정판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두 얼굴의 소유자가 심리조정자의 첫 번째 특징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기준은 어떤 예외도 없이 100% 들어맞는다. 그 사람이 두 얼굴을 지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요.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게다가 심리조정이라는 주제를 다룬 저자들도 모두 이 특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다. 첫 번째 얼굴은 아주 호감이 가고 사근사근하다. 이 얼굴은 대외용이라서 다른 사람의 눈이 있을 때나 심리조정자가 먹잇감 후보를 유혹하는 단계에서만 나온다. 두 번째 얼굴은 음침하고 잔인하다. 시간이 갈수록 심리조정자는 앙심이 깊어진다. 하지만 심리조정자와 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두 번째 얼굴을 안다. 피해자 한 사람만이 이 얼굴을 아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가 심리조정자의 악행을 감히 고발하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호감형 얼굴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말이다. 내게 상담을 받던 피해자 몇몇은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심리조정자의 표정을 사진으로 남기는 데 성공했다. 한마디로 증오 그 자체다.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그런 냉혈한이 없다. 어릴 적 여러분을 학교 운동장 구석으로 끌고가 윽박지르던 그 코흘리개의 심술구준 눈빛 그대로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못된 소행은 잘만 통한다. 그러니 그 짓을 그만둘 이유가 없지 않을까. 엄밀히 말해 우리가 심리조정자에 대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개념이 이 두 얼굴이다. 실은 두 얼굴이 아니다. 하나는 가면이고 다른 하나가 진짜 얼굴이다. 호감형 얼굴은 진짜가 아니라 타산적으로 착용하는 가면에 불과하다. 그래 나도 안다.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하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만난 꼬마 심리조정자도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지 않았던가. 그때 이미 여러분은 그 천사같은 얼굴의 진실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호감형 얼굴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큰 차이를 낳는다. 그 이유는 최초의 미끼가 바로 그 얼굴에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마주한 얼굴이 호감형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 가면이 상대의 진짜 인성이라고 어쨌거나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음침하고 잔인한 두 번째 얼굴이 튀어나오면 잠시 괴로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거니 저러다 말겠거니 생각한다. 착각이다. 당신은 심리조정자를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 봐주는 것이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자기가 저 사람 심기를 건드렸거나 상처를 줬을 거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잠시 냉랭하게 나오지만 계속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당신이 싹싹하게 굴면 그 사람의 상처도 아물태고 그러면 본래의 선량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내 말이 어떤가.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딱 이렇지 않은가. 간단히 말해 변명을 양산하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뿐이다. 하지만 불쾌한 얼굴이 점점 더 튀어나오고 호감형 가면은 사라지다시피 한다. 피해자는 심리조정자의 진짜 인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아름다운 가면을 돌아오게 하려고 꽤 긴 세월을 허비하곤 한다. 어찌할 거나. 그는 원래부터 음심하고 잔인하게 생겨먹은 사람인 것을. 피해자가 잘 참아주고 친절하게 굴수록 심리조정자는 못되게 군다. 그러나 피해자는 낙심하기는커녕 늘 자기 쪽에서 좀 더 노력하니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는다. 이 두 얼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한 혹은 더 나쁘게도 그 사람에게 착한 본성이 있다고 믿는 한. 당신은 함정에 갇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성격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다. 당신이 좋아한 성격은 한낱 신기로였다. 거리를 좀 두고 물러나서 그 수작을 관찰해보라. 심리조정자는 철저히 계산에 의해 필요한 만큼만 호감형 가면을 착용한다. 당신은 짐작 못했겠지만 그 사람은 친절하게 구는 것 자체를 피곤해한다. 그래서 친절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운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성질 고약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아내가 내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남편은 개과천선이라도 한 듯 좋은 남자가 되었다. 함께 사는 20년 동안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던 부분이 거짓말처럼 개선되었다. 나는 아내를 돕는 뜻에서 남편은 20년 동안 아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일깨워 주었다. 나는 단순한 조언을 건넸다. 막연한 약속만 받고서는 남편에게 돌아가지 마세요.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을 제시해 보세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만날 때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그러면서도 근사한 가면을 장착하고 사랑한다는 맹세를 남발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솔직하게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말했다. 젠장, 당장 집에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 비위를 맞춰줄 것 같아. 심리조정자를 웬만큼 상대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3자가 방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스위치 켜듯 확 바뀌는 현상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 현상은 그들이 자기 소행을 완전히 의식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정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객관적인 사실을 못 본 채 한다. 잘 생각해보자. 보통 사람은 그렇게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그럴싸해 보이는 가면들을 경계하라. 심리조정자가 벼랑간 당신에게 친절하게 굴거든 특히 조심하라. 그 사람이 당신의 경계심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호감형 얼굴이 가면이라고 인정하기 힘들어한다. 상대가 본래 성품은 착한데 잠시 뭐에 씌어 저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만가시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또한 누구에게나 좋은 점은 있으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천사표 담론에 머물 수도 있다. 상대의 인격은 하나뿐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이 냉소적이고 타산적이며 자기 존재와 행동을 완벽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싸주면 당신도 공모자가 되는 셈이다. 당신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필요하다면 갈등도 불사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매일같이 심리조정자가 내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빤히 보면서도 차라리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끄나풀 4가닥이면 충분하다. 심리조정의 4가닥 끄나풀은 유혹, 피해자 행세, 위협, 죄의식 조장이다. 이 4가닥이 잘 움직여주기만 하면 심리조정자는 한껏 당신을 꼭두각시로 부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끄나풀들이 그렇게까지 교묘하지는 않다.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날 여러분은 비로소 해방될 것이다. 심리조정자는 끄나풀을 조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족의 메인 끈이 다 풀렸는데도 그는 기를 쓰고 예전처럼 자신의 가짜는 기술을 쓰려 할 것이며 그 모습이 딱해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굵은 끄나풀이 따로 없다. 심리조정자의 행동은 점점 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이 거리를 둘수록 그 사람의 의도가 허니 보인다. 유혹 심리조정자는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근사한 가면을 쓴다. 가면을 쓴 그 사람은 왠지 마음에 들고 말도 잘 통하고 친근하다. 하지만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런 행동이 우애나 애정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소 부적절하게 당신과 친한 척하고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허물없이 굴고 과하게 호기심을 드러내고 백장 좋게 불쑥 당신의 사생활에 들어온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귀는 사이처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행동한다. 자기 멋대로 신체 접촉을 한다든가 당신의 개인 영역에 들어와 바짝 다가선다든가. 그 사람은 입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냉혹한 눈빛으로 부담스럽게 당신을 주시한다. 심리조정자는 뻔뻔하게 당신의 미래에 끼어들 것이다.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올해 여름휴가를 함께 보낼 것처럼 이야기한다. 있잖아 내가 낚시하기 좋은 데를 알아 내가 꼭 데려가 줄게 찡긋 윙크까지 한다. 정말이지 냉철한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부침성이 좋다기보다는 오지랖을 떤다고 볼만하다. 심리조정자는 여기에 아부라는 수법을 곁들인다. 당신은 아부 따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말라. 우리 모두 칭찬, 축하,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자신감이 유독 위축된 때라면 더욱더 그렇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덫에 걸려든다. 또한 심리조정자는 솔깃한 약속들을 남발한다. 몇 달 지나서 보자. 그 사람은 그 중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 상대가 애초에 지킬 마음도 없는 말을 뱉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병적일 정도로 철투철미하게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심리조정자는 정반대다. 약속은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 유혹 단계에 있을 때 심리조정자는 당신에게 궁금한 점이 참 많다. 당신은 질문 공세에 시달리다 못해 무슨 조사를 받는 기분마저 들지 모른다. 상대의 목표는 당신의 원동력, 당신을 곧바로 발끈하게 하는 시동장치,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장 큰 꿈을 알아냈다면 당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도 알아낸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별히 소중한 꿈이 있다. 자녀를 많이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꿈, 무용학교를 차리고 싶다는 꿈,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에 가고 싶은 꿈, 그리고 물론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만나고 싶다는 꿈도 있다. 심리조정자는 자기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처럼 군다. 당신이 꿈에 그리던 잘생긴 왕자님 또는 다정한 공주님이 되어줄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까? 당신은 늘 자녀가 많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도 아이들이라면 깜빡 죽고 장차 10명을 낳아도 상관없단다. 혹은 그 사람 사촌이 무용교육계에 마당바리고, 친구가 시에서 문화교육사업 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절묘한 우연의 일치로 당신이 열렬히 좋아하는 밴드의 베이스 기타가 그 사람의 중마고우라서 말만 잘하면 당신을 VIP 초대석에 앉혀줄 수도 있다나. 순진한 이들을 위해 굳이 부연하자면 물론 몽땅 거짓말이다. 이 단계에서 심리조정자는 당신의 드림캐쳐로 보이려고 애쓸 뿐이다. 심리조정자가 자기 뜻대로 당신의 꿈을 납치했다면, 이제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불릴 것이다. 심리지배에서 벗어나는 작업은 상대가 당신의 은밀한 욕망 중에서 어떤 것을 도적질했는지 파악하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은 그 심리조정자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자녀가 많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당신의 무용학교를 세울 수 있으며, 당신의 아이돌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자기 꿈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면, 그동안 상대가 얼마나 파렴치하게 당신의 소중한 꿈을 가지고 놀았는지가 보인다. 자기는 정말로 그런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다나? 어제 친구랑 통화했고, 바로 다음 주면 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어리석어서 그새를 못 참고 자기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봐야 당신만 손해라나? 중마고우인 베이시스트가 다음번 콘서트 초대권을 이미 등기우편으로 붙였다고도 말할 것이다. 정신적 과잉활동인은 진실하다 못해 속이 투명하게 내비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의식구조가 쉽게 파악되고, 꿈, 가치관, 신념 등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어떻게 유혹해야 할지가 금세 보인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처럼 약속을 잘 지키고, 언제나 진실한 줄 안다. 이들은 모종의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상대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겨우 할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이런 사고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화가 종료된 후에 상황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곧잘 있다. 나는 상담을 하다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그 사람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마세요. 그게 참말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게 상담받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전혀 못해봤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들은 인간관계의 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올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심리조종자에게 이들을 가지고 놀기란 누워서 떡 먹기다. 하지만 충분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런 유혹의 시도들은 허접스럽기 짝이 없다. 아부, 거짓 약속, 친한 척하기. 여성 심리조종자도 상투적인 유혹의 코드를 써먹는다. 천사와 악마, 처녀와 창녀,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 어린애 같은 여자, 바람기가 있지만 어느 선은 지키는 여자. 진부하면 어떤가? 통하면 됐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성품이 너그럽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너절한 유혹의 수법에 쉽사리 걸려들곤 한다. 드림캐쳐보다 훨씬 심각한 수법이 있다. 심리조종자들이 유혹 단계에서 아무렇지 않게 구사하는 모방이다. 이 수법은 사용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척하면서 이따금 친기에 죽겠다는 듯 감탄만 하면 되니까. 와, 희한하네. 나도 그렇거든. 어, 나도 그 영화 진짜 좋아해. 세상에, 네 말이 맞아. 나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내가 하려던 말이 바로 그거야. 심리조종자의 화법은 이런 식이다. 아, 네가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뭐야? 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바로 그거야. 상대는 심지어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통나더라도 그 사람은 얼렁뚱땅 잘 넘어갈 것이다. 아, 그 영화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고서 얼른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린다. 상대는 태도 바꾸기 선수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가 자기를 가지고 놀았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깨달음은 직장에서 만난 관계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무척 고통스럽고 애정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끔찍하다. 심리조종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언젠가는 이 무시무시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할 것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상대가 당신 입에서 먼저 얘기를 끌어내고 거기에 자신을 맞췄다는 사실을 당신과 생각이 같은 척하려고 자기 모순도 서슴치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일 생각을 할까. 그 정도로 경계심이 투철한 사람은 드물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기를 바란다. 모방은 단순하지만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무기다. 특히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쓸쓸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 혼자서만 다른 별에서 떨어진 것처럼 왠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이 무기는 치명적이다. 심리조종자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당신은 드디어 동족을 만났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 같아. 할렐루야. 심리조종자는 당신의 꿈을 포착하고 당신을 모방할 뿐이지만 당신은 간절히 기다려온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 멘토, 동역자를 드디어 찾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 의도적인 모방 때문에 여러분은 심리조종자에게서 자기 분신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상황은 정신적 과잉활동인에게 엄청나게 위험하다. 정서적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공생 욕구를 자극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존재를 드디어 만났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조종자가 제공하는 관계는 사람을 정서적으로 허기지게 하는데 그 결과 환상만 키운다. 정서적으로 의존해 있는 사람은 공허한 관계에 덫에 걸린 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환상에 매달린다. 속이 텅 빈 병 주둥이에 여전히 붙어있는 종이처럼 그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이 관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힘이 없다. 모방은 또한 쌍둥이 기억을 자극한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에서 나는 잃어버린 쌍둥이 증후군을 언급한 적이 있다. 테네에서 쌍둥이 형제자매를 잃어버린 아기는 생을 알기 전에 죽음을 먼저 만난다. 아기는 슬프고 겁에 질린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스스로를 벌주고 애착품길을 두려워하는 생의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것이다. 버림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이별하는 상황에서 그는 너무 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도무지 통제하지 못한다. 홀로 태어난 쌍둥이는 돌이킬 수 없이 외롭고 불행하다. 심지어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랑받을 때 조차도 그는 치유할 수 없는 고독을, 기막힌 공허감을 느낀다. 이리하여 홀로 태어난 쌍둥이는 전형적인 쌍둥이 특유의 소통 방식을 취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끈끈하고 융합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의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다. 통계는 임신의 13%가 쌍둥이 임신이지만 실제로 태어나는 쌍둥이는 출생의 2%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해준다. 그렇다면 신생아 가운데 약 11%는 원래 쌍둥이로 수태되었다가 혼자만 세상의 빛을 보았다는 얘기다. 뱃속에서 일어난 일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지금은 태아도 테네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같은 테네 기억이 출생과 성장 이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잃어버린 쌍둥이에 대한 테네 기억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파렴치한 모방이 더없이 가까운 자기 분신, 특별한 공모자에 대한 기억, 생체에 아로새겨진 그리움을 자극하고 활성화할 위험이 있다. 여러분도 이 증후군에 해당된다면 심리조종자의 모방 행동을 보면서 영혼의 쌍둥이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무의식적인 기분을 유독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이로써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정권을 거머쥔다. 더 심각하게는 그 사람과의 결별을 최초의 분리를 재현하는 것처럼 기껏 찾은 쌍둥이와 다시 한번 헤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처절한 경험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꼭 일러둘 말이 하나 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 출간된 후로 심리조종자가 여러분에게 그 책을 추천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꽤나 있었다. 자, 받아. 네가 이 책을 꼭 읽어야 해. 여기 쓰여있는 내용 완전 다 내 얘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동안 자기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똑 닮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심리조종자는 제 속셈을 채웠다. 하루는 어떤 독자가 혼란스러운 심경이 여실히 느껴지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 사람은 정신적 과잉활동인이면서 동시에 심리조종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내 대답은 단연코 그럴 수 없다였다. 계산적인 속셈, 파렴치, 악의가 분명히 있다면 정신적 과잉활동인일 리가 없다. 나는 정신적 과잉활동과 휴머니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분별력을 발휘하는 법을 아는 것이 시급하다. 섣부른 모방의 시도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자. 잃어버린 쌍둥이 증후군이 여러분에게도 상실감이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자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자. 모방의 함정을 피하고 싶거든 자기 자신에게 이 사람은 어떤 점이 나랑 같지? 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나와 다르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자.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은 거짓으로 짜고 엮을 수도 있으니 말보다는 행동을 잘 보자. 가령 얼마 전에 알게 된 친구가 자기도 당신처럼 대체의학에 심취해 있어서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원인은 내버려 두고 증상만 개선하는 약을 먹기 싫다고 말했다 치자.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그 친구는 가벼운 감기일 뿐인데도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왔다. 당신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항생제를 먹을까? 업계 동료 하나가 이런 말을 했다. 여자들은 토끼 같아서 귀부터 잡아야 해. 물론 불쾌하고 사람을 도발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남자들에게도 이에 필적할 만한 독특한 성향이 있으므로 여성 혐오로 치부하고 무시해도 좋은 말은 아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디아에서는 남자들이 세이렌의 노래소리에 홀려서 넋을 읽는다. 요컨대 성별은 상관없다. 남자든 여자든 귀부터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듣기 좋은 약속과 아부를 경계하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치관, 자기 느낌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유혹자들의 수작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피해자 행세 심리조종자는 여러분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큰 불행을 겪었거나 운이 지독기 나쁘거나 박해를 받은 적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쓸 것이다. 그 사람의 목표는 당신의 마음을 자극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잘만 까불던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등장하는 순간 훌쩍대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곤 했다. 중학교에서는 신부가 고약하고 남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학생을 힘든 일이 많아서 불안하고 딱 한 아이라고 감싸던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심리조종자가 당신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면 당신은 함정에 빠진 거다. 이제 그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할 것이요. 그의 뜻을 거스르는 말조차 못해서 당신의 상식이나 자기 존중마저 양보하게 될 테니까. 심리조종자들은 알을 갓 깨고 나온 어린 새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뒤집어쓴 알 껍데기는 담금질된 강철과도 같다. 당신 힘으로는 절대로 그 껍데기를 벗기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가 지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 팔자가 더럽게도 사나웠던 척, 나쁜 사람을 만나 인생이 꼬였던 척, 지독히도 힘든 척 하는데 늘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그들은 늘 하소연을 한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다. 수도꼭지 돌리듯 마음만 먹으면 당장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희한하게도 그들은 늘 자기 불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언제나 남들이 죽일 놈 죽일 년이다. 선량하게 짝이 없는 당신은 치근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여러분은 쓸모이는 존재가 되고 싶고 세상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이다. 심리조종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활성화하려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의 이런 욕구다. 업계 동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오로지 동정심일 뿐이라면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세요. 공감과 연미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공감은 저 사람이 힘들구나, 많이 괴로워하는구나, 헤아려주면서도 누구나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음을 전제하는 태도다.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가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믿어준다. 상대가 바라는 것도 주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이다. 상대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당신의 책임이거나 자기 대신 해결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소설가 아멜리 노통부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나도 많이 힘들어 봤다는 얘기예요. 심리 조정자들은 정말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만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다. 노통부의 말이 맞다. 인생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누구나 삶은 녹록지 않다. 저마다 제 몫의 골치 아픈 문제거리와 애 끓는 아픔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걱정, 근심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을 법한 사람인데 막상 속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막힌 사연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늘 올곧고 차분하고 명랑하지 않은가. 정말로 큰 아픔은 말이 없다고들 한다. 이와 달리 심리 조정자들의 아픔은 아주 시끄럽다. 실제로는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픔이 있어도 크게 티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지만 심리 조정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극적으로 가장하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타인에게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긴다. 이제 공감과 연민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겠는가? 공감은 저 사람도 세상 모두가 그렇듯 힘든 구석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연민은 저 불쌍한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팔자가 기구하구나. 저 힘없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누가 구해줘야만 하는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입장이다. 위협 위협은 세 번째 끈아풀이다.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익히 잘하는 끈아풀. 위협은 상대를 조련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일찍부터 나타난다. 그런데 위협은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위협의 목적은 당신을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심리조정자는 태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 같다. 언제나 위협적이고 언제나 예측을 불허하며 점점 더 자주 폭발한다. 그 사람은 초조하고 조급하고 짜증을 잘 내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잘 주지만 본인 역시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듯 보인다. 심리조정자가 등장하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뀐다. 모두 긴장한 듯 부자연스럽게 군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숨통이 트이고 편안하게 풀어진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코미디지만 그 점을 의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심리조정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당신에게 충분히 압박을 가하고 난 후에 휘파람을 불며 그 자리를 든다. 유혹 단계가 지나갔다면 초반에 당신에게 바치던 칭찬과 찬사는 비난과 조롱으로 변하고 그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당신은 점점 그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반발하면 심리조정자는 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응수할 것이다. 평생 어리석고 못난 부적응자처럼 살고 싶으면 그래라. 너만 손해라는 식으로 자기는 당신을 조롱하지 않았다며 농담도 못 받아들이느냐고 할 것이다. 결국 당신만 유머 감각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유머럽시고 던지는 말은 초등학생만도 못한 수준이다. 부담스럽고 아픈 데를 건드리고 바보 같고 똥오줌 소리만 들어가면 다 웃기는 줄 아나? 심리조정자는 잘 삐진다. 그게 그 사람 취미다. 벼랑간 정색하고 입을 꾹 다문다. 그러면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심리조정자는 말 없는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 댄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심기가 상했는지 짐작하고 알아내는 것은 당신 몫이다. 나중에 그는 발작이라도 하듯 분노를 쏟아내고 한바탕 난리를 친다. 도대체 저런 폭력성을 어떻게 속에 담고 살았나 싶을 정도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심리조정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그는 자기가 어느 성까지 막 나가도 되는지 어느 시점에 멈춰야 하는지 귀신같이 꿰고 있다. 견디기 힘든 토라짐과 분노발작은 다소 위장된 보복으로 차츰 발전할 것이다. 이걸 해독하는 것도 당신 몫이다. 그가 당신더러 친구로 알고 지내는 남자들을 만나도 괜찮다고 자기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 시자. 그런데 당신이 친구들 모임에 갔다 올 때마다 그 사람은 꼬박 이틀을 말도 안 하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일관한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심리조정자는 사근사근한 가면과 성난 얼굴을 수시로 오가며 명실상부한 조건화 작업을 수행하고 당신을 조련한다. 한 손에는 당근을 다른 손에는 채찍을 들고서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말에 복종하게끔 훈련시킨다. 당신은 그 사람이 화내고 난리치는 상황이 두려워져 점점 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워진다. 매사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반응을 예측하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쓴다. 심리조정자는 당신이 마음 깊숙이 묻어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나 비이성적인 두려움 또는 두 가지를 모두 자극할 줄 안다. 상처입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당한 처사를 하거나 무능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이 무색하게도 험악한 상황은 점점 더 발생하고 괴로움의 강도 역시 높아진다. 긴장된 분위기나 갈등을 특히 못 견디는 당신에게는 평화와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숨쉴만한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고분고분한 사람, 늘 지나치게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된다. 당신의 복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당신이 털을 닦아 놓을수록 상대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심리조정자와의 관계에서 이 말은 특히 일리가 있다. 당신이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밀고 나가지 않는 한 심리조정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가 됐든 조만간에 자기 주장 펼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가면이 떨어져 나가면 진짜 본성이 보일 것이다. 당신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본성. 심리조정자는 잔인하고 질투가 심하고 미움이 많고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다. 그가 남두를 두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 사람 말로는 자기 빼고 모두 바보 멍청이다. 꼴 좋게 됐다거나 자기를 거스르면 따끔한 맛을 보게 될 거라나. 자신의 치사한 복수와 등살이 그렇게도 흡족한 모양이다. 당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일 거라는 점은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 그의 위협은 간접적일 때가 많다. 그렇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의 두뇌가 나머지를 알아서 한다. 당신은 그동안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심리조정자는 수동적 공격성을 띈다. 달리 말하자면 상당한 공격성을 잘 은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척, 더럽히고, 망치고,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잃어버린다. 그 사람의 부주의나 섣부른 짓 때문에 당신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당신이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그는 당신 머리 위에 찬장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제멋대로 옮긴 가구에 당신은 발을 찢는다. 계단을 함께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어도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는 단지 냄비가 화상 입힐 만큼 뜨겁다고 말할 생각을 못했을 뿐이다. 심리조정자들은 더 위험한 짓도 저지를 수 있다. 당신을 아무데나 버려놓고 가고 당신을 차에 태운 채 트럭으로 돌진하는 신용을 하고 당신 머리를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너무 겁이 많고 과보호를 한다고 비난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두자. 그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내게 상담을 받은 이들은 모두 심리조정자의 악의나 위험성을 무의식적으로만 감지할 때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다. 로랑스의 말을 들어보자. 수요일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친정은 우리 집에서 고속도로로 4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상태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겨우 친정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차를 살펴보더니 타이어 4개가 다 바람이 심하게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몰고 왔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타이어 바람을 넣으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네 남편도 참 어지간하구나. 도대체 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이런 차를 몰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바로 그 순간 어쩌면 남편이 일부러 타이어 상태를 방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날 남편이 나한테 친정 갈 때 차를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말투가 묘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당신 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한바탕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든 탓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봤어요. 평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날은 괜히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투로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 장인 장모님은 잘 만나고 왔어? 별일 없었어? 운전은 힘들지 않았어?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했지만 남편이 대놓고 도둑이 재발절인 티를 내니까 너무 무섭고 끔찍했어요. 내가 저렇게까지 아기로 똘똘 뭉친 인간하고 살을 맞대고 살다니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요? 그 사람이랑 사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구나 싶어요.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여러분은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죄의식 조장 네 번째 끊어풀은 죄의식 조장이다. 이 수법 역시 표준화되어 있다. 안 된 일은 전부 당신 탓이고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심리 조정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는 늘 순수하고 죄가 없다. 선생님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던 학창시절부터 그랬다. 남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그 자리에서 들켜도 그는 딱 잡아뗐었을 것이다. 심리 조정자는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행동한다. 그 사람 입에서는 결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잘못은 눈꽃만큼도 없다. 늘 남들이 잘못한 거고 특히 당신이 제일 잘못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당신 행동에 대한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으로 간주한다. 절대 불변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 한 거잖아. 예를 들어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는 당신이 임종을 앞둔 친정 아버지를 돌보느라 자기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자기가 저지른 불륜도 이리하여 당신 탓이 된다. 이 메커니즘은 당신이 자기 행동을 심리 조정자의 반응과 스스로 연결해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에게 더욱 유리하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당신은 어떻게든 적응하고 좀 더 낮게 살아보려 하지만 그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기운만 빠질 것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죄의식 조장이라는 끈앞을 이중계약을 다분히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펠로엘토 학파가 발견한 이중제약 개념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관계성이다. 이중제약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하양이라고 말하면 깜짝이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깜짝이라고 말하면 왜 하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다. 간단하다. 당신이 뭘 하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심리조정자는 싫어하는 것이 많기도 참 많지만 자기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쓸데없는 예측과 취사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결국 당신이 뭘 하든 절대 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못된 심보를 생각해보자. 그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기 모순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기에게 잘해줬어도 누가 그런 걸 바랬느냐는 식이다. 얼른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편이 낫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미친다.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신의 좌절감을 부채질하기 위해 심리조정자가 즐겨 쓰는 화법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땡땡을 한데 요즘 땡땡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등등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순탄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익숙해 있다. 보통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들은 쓸쓸함 또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을 자주 느낀다. 사회의 암묵적 규약을 알아차리는 눈치가 없는 편이라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잘하고 모임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는 피상적인 대화를 지루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멍해질 때도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여러모로 너무하다는 이유로 지나친 비난을 곧잘 받는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까다롭다.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등등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익숙하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익숙하다. 이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들은 죄의식에 빠지기 쉽다. 게다가 자기 책임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심리 조종자들과는 정반대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책임감마저 과잉이다. 이들은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 연연한 나머지 남의 책임은 남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마저 있는다. 양심적인 사람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죄의식을 조장하기는 아주 쉽다. 심리 조종자는 이 빈틈을 이용할 줄 안다. 더는 조종당하고 싶지 않다면 확실하게 이 끊아플 4가닥을 끊어내야 한다. 이 책에서 그 작업을 해볼 심산이다. 일단은 이 4대 노선만 기억해두자. 호가면 가면 듣기 좋은 말 속빈 강정 같은 약속에 더는 넘어가지 마라. 오직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사람을 판단하라. 무엇보다도 이제는 관계의 백지 수표를 끊어주지 마라. 시간을 충분히 들여라. 사람 됨됨이를 고작 몇 시간 만나고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끈끈한 연민에 빠져 호우적거리고 싶지 않거든 못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혼동하지 마라. 아무리 모진 불행을 겪었어도 절대 남에게 못되게 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못된 심보가 흡족하기만 한 사람도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초등학생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다. 더 이상 위협에 넘어가지 마라. 가급적 갈등을 피하고 자기 주장을 차분하게 펼치는 연습을 하라. 이제 남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지 마라. 심리 조종자와는 평온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라. 무엇보다 당신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당신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심리 조종자는 끈앞풀을 조종하는 재주를 빼면 허수압이다. 당신에게 그 끈앞풀이 먹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유롭다. 그 다음부터는 심리 조종자가 통하지도 않는 끈앞풀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못해 애전해 보일 것이다. 내게 상담받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을 이를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해진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어떠셨나요? 저자는 심리 조종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생각이 많은 사람 쪽이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 하루를